안녕하세요. 천신공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2020년 경자년 또 2021년 신축년은 올해는 흰 쥐에 띠였고요. 내년에는 흰 소에 띠입니다. 이렇게 흰색을 띠는 띠해에는 우리가 신의 해라고도 말을 합니다. 그래서 경자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천상에 계신 신령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러한 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올해 경자년 하반기를 보면은 하반기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올해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이었어도 본인의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. 이제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음력으로 10월, 11월, 12월이 가장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달로 봅니다. 미리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지금 나라 경제나 나라의 운으로 봤을 때 나라의 삼재가 들었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년에 신축년 1월, 2월, 3월에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제자가 볼 때는 음력으로 5월, 6월이 지나가면은 평상시의 기운으로 되돌아올 수 있거든요. 경제도 많이 활발해지실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내년 신축년 9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단합심이 좋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셔서 이제 이 코로나 극복만 잘 하시면 내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경제 활동도 좋고 금전의 운도 좋고 하시는 일마다 다들 대박나시는 기운이 있습니다. 힘내시고요. 내년 신축년에 보다 많은 좋은 일, 또 많은 복받는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. 화이팅이요? 맨날 가슴 아파요. 요즘에 저희도 초하루 정성, 보름 정성, 또 이제 다른 모든 행사를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있고요. 정성을 드리는 날은 제자 혼자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어요. 자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.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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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